그럼 출발할까? 다들 내 루트에 따라 행동해줘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? 난 딱히 신자는 아닌데 말이야 말씀 그대로 할게요 聞いてるけど 시각을 명색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가 있는지? 여기 자세히! 이쪽으로 와! 이제 알겠지? 수혜가 왔다 담았습니다 신호는 안정적이야 대지여 용서 좀 쳐라! 지금이야? 거기 한 줄로 서 있어! 어딘 이런 자초는 여태까지 많이 가왔으니까요 왜? 더 소리 질러봐! 고마워! 여태까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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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네 담아리마스 네? 나라보며 어머니, 제게 맡겨주세요 아프냐? 아프냐고! 센파이 온도, 안세시테이마스 어디로... 네,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센파이, 어디로 가면 되나요? 그럼, 그 사람은 여기다. 누군가를 낼 수 있는지 정해진? 어디에 있는지? 쩔쩔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シアオーダーってちょっと遅すぎな? Mission accomplished. どんな状況でも勝てるのは昔と変わらないわね。 ただあの頃と違って、その喜びように偽りはなさそうだけど。 以上です。